대전 등 전국 6개 도시를 돌며 지하철에 일종의 낙서인 그라피티를 하고 도주한 외국인 남성 2명 중 미국인 26살 A 씨가 루마니아에서 체포돼 경찰이 국내 인도를 요청했습니다. A 씨는 이탈리아인 공범 27살 B 씨와 지난 9월부터 약 2주 동안 대전과 서울, 부산 등 전국 6곳의 지하철 차량기지를 돌며 전동차의 라카 등으로 알파벳 글자를 그림으로 그린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대전교통공사는 지난 9월 11일 새벽 2시경 이들이 대전에서 그라피티를 한 뒤 달아났다며 순찰 인력을 더 편성하는 한편 CCTV 화질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.